하이퍼루프 내부 콘셉트. 하이퍼루프는 앨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백트레인 유형의 고속철도를 말한다. 시속 1280km 위 속도를 낸다. 441km인 경부선의 경우 16분 만에 주파한다. 하이퍼루프는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진공관으로 연결하고 교통수단인 캡슐을 이동시켜 엄청난 속도를 낸다. 캡슐 하나에 28명이 탑승 가능하고 최고 시속은 1300km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자가 발전 시스템을 장착, 운행에 쓰이는 에너지를 100%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머스크는 하이퍼루프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에 6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백억 달러가 투입되는 미국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오히려 저렴하다고 주장한다. 초기에는 진공관으로 알려졌으나 튜브 내부가 완전한 진공상태는 아니고 어느 정도 낮은 기압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이퍼루프는 크게 튜브와 캡슐로 나눌 수 있다. 튜브 내부는 기압을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밀폐된 터널과 유사하다. 캡슐은 이 내부를 달리며 스페이스X 위 기술 문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패신저 캡슐, 하이퍼루프 패신저 플러스 비이클 캡슐 두 가지 버전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캡슐의 전방에는 공기 흡입부와 컴프레서가 있다. 뒤로는 탑승객이 타는 공간이며 방화벽 및 방음벽이 이 사이에 설치된다. 맨 끝에는 배터리가 캡슐 아래에는 서스펜션이 있다. 낮은 항력을 위한 에어베어링 서스펜션이다. 미국만이 하이퍼루프를 개발 중에 있고 일본은 자기 부상 방식 리니어 열차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 8월에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진공 튜브 안에서 캡슐 형태의 고속열차가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시스템인 하이퍼루프를 제시한 이후 여러 회사들이 하이퍼루프 개발에 뛰어들었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 모터스 블로그를 통해 하이퍼루프 기술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하이퍼루프 알파 다피디에프 하이퍼루프원은 초음속 고속열차인 하이퍼루프 실용화를 진전시키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실물 크기의 시험 트랙을 이미 만들었으며 경로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가지 계약도 마친 상태다. 또한 네바다 사막에서 추진 시스템 점검차 하이퍼루프 첫 공개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미래의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인기와 관심을 끌며 하이퍼루프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던 하이퍼루프원은 2016년 7월 20일 현재 잇따른 내부 갈등과 소송으로 기술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진행 하이퍼루프원의 공동창업자이자 cto였던 브로건 밴브로건과 엔지니어 투자자 등 총 4명이 회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 폭행 명예훼손 불투명한 자금관리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로건 밴브로건은 하이퍼루프원이 독재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고 연고주의를 형성했으며 회사에 소중한 자금을 낭비했다 고 주장했고 여기에 부적절한 사내 이성관계와 살인 협박까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브로건 밴브로건은 7월 초 사퇴를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하이퍼루프원 측은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일종의 쿠데타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고소를 하고 회사 기밀을 빼내 퇴사했다며 2억 5천만 달러 맞소송을 냈다. 밴브로건 측 변호사는 이번 막고소에 대해 완전한 허구 라며 회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1단계 주행시험 성공 후 2단계 주행시험은 네바다 사막에 설치한 시험 트랙에서 실시하였는데 1단계와 달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테스트 열차를 제작하여 시속 310km 주파에 성공하였다. 2017년 12월 3차 테스팅에서는 시속 387km 속도 달성에 성공하였다. 하이퍼루프원은 유튜브를 통해 꾸준히 프로젝트와 관련된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한국 철도기술연구원이 자기 부상 기술과 진공 압축 기술을 융합하여 2016년 6월 22일 독자적으로 한국형 하이퍼루프 초고속 캡슐 트레인을 개발 시속 700km 시험에 성공하여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앞서 있다. 초고속 캡슐 트레인의 원리는 튜브 속의 기압을 0.1 기압 이하로 낮춰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여 진공에 가까운 낮은 공 튜브 속을 최고 시속 1200km까지 달리게 하는 기술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고온 초전도체, 자기 부상 열차 기술 개발도 이미 성공하였으며 개발 중인 한국형 하이퍼루프의 시속 1200km 음속 주행 목표가 달성되면 시속 300km KTX보다는 4배, 시속 800km 비행기보다도 더 빠르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불과 16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업으로 부상되어 관계부처에서도 적극적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향후 10년 이내 최고 시속 1200km 열차의 상용화 달성으로 세계의 글로벌 교통혁명을 대한민국이 주도해 나가게 된다. 한국형 하이퍼루프 개발, 서울 부산 16분, 교통혁명, 영상보도자료 하이퍼루프는 아니지만 자기 부상 방식 열차를 1962년부터 개발에 나서 50년간 꾸준한 연구 끝에, 2016년 7월 현재 시속 603km 상용화 수준까지 도달한 리니어 열차를 개발 상용화한다.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납작하고 길쭉한 앞모습을 한 열차를 초전도체 위에 띄워 선로와 열차 간 저항도 없앤 결과 비행기 수준인 시속 600km로 달리고 있다.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 아베 총리는 경기 부양책으로 도쿄, 오사카 간 이리니어 신칸센 조기 주진을 서둘러 개통도 8년을 앞당기기로 했다. 건설비는 총 9조엔으로 하나로는 92조원이 넘기 때문에 경기 부양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 시속 603km 열차, 리니어 신칸센의 경제부흥, 맡긴다. MBC 보도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